이대로 너를 이렇게 보내줄 순 없어. 이렇게 안 보내면 뭐 어떻게 보낼 건데? 안 보내. 나 못 보내. 막차 시간에는 생각 안 해? 왜 남자는 항상 택시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사랑한다고 했잖아.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거니? 변하지 그거 사랑 뭐 어디 형체가 있는 거냐 그게? 그건 그냥 말이야. 말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. 잠깐만. 너 내 말 좀 더 들어줘. 얘기 좀 해 제발. 하여간 매달리는 것들은 매달림 당하는 쪽 입장을 생각을 안 해요. 맨날 지만 힘들대. 매달리는 쪽이 더 이기적인 거라니까. 영화 좀 보자. 아니 뭐 이대로 이렇게 안 보내 못 보내 잠깐만 들어줘. 저거 단어 획수만 다르지 뭐 저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. 저게 영화야? 영화야 영화야. 평가는 주관적으로 알아서 할게. 다 보고 나서. 어? 좀 볼게. 야 엄마 생각이 정말 그런 거야? 확고해? 여지가 없어? 후회 안 해? 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? 가산우동 탓인가? 그럼 가족들 책임이 크긴 한데. 아니 갱년기? 그래 갱년기다 자식아. 어? 좀 볼게. 어. 뭐야 뭐야. 엄마 놀리고 있었어. 아 재미없는 영화를 재밌게 보잖아. 왜 저러는 거야. 내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데. 나 어떻게 살라고. 왜? 나 어떻게 살라고. 당신 갱년기야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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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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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. 어머니 어머니 제가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. 너 일어나. 어머니 이딴 거 보지마. 왜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강요당해. 이딴 쓰레기 보지마. 내 영화 봐. 내 영화를 봐. 내 영화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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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